반갑다 인간들 나 이승이를 점령하러 그림쟁이 핑카소 자자자자자자 핑카소들이 모였습니다 자 바로 오늘 기억력 테스트를 할건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었죠 저희가 순간적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 맞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억력 테스트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바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츠고 이거 앞에 떠있었지않나 그림이 야 오늘 깔써댔다 노래도 나와 비지앤 깔써마가 나와요 여기 3분만 넘어서 모자이크 처리했던거같아 자 여기 나오거든요 자 여기 나오거든요 나 일단 소리떠버려야되고 빙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나는 왜 안해? 나는 왜 없어? 나온다 잖아요 와 이거 왜 해야돼? 와 이거 개월한데? 아니요 미친 이거 와 이거 하라고? 야 이거 블록 설치가 안되는데 지금? 지금 하는거 아니야 5시간이잖아 준비시간이야 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봐 언제까지 봐 이거 오 됐어 오 오 나 뭐 이거 기억해냐고 미친 나 기억을 잃었어 순식간에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지? 뭐였지 잠깐만 턱주가리가 이쯤에 있었고 아 뭐였더라? 아 이거 뒤에 계단 나오는거 알지? 뒤에 버튼 클릭하면 계단 나와 아 아 야 이거 기억이 안나는데? 뭐였지? 이거 아닌거 같은데? 나 틀린거 같은데? 어 야 이거 회색 회색 나머지 어디갔어? 그럼 없는거에요 아 이거 하나 더인가보다 설치가 안되 미친 야 이거 뭐야 회색왜 이래 많이 남아 와 됐다아 회색왜 이래 많이 남아 야 내려가 아 왜 이래 많이 남아 이거 5 4 3 2 와 완성 야 이거 계단 계단 여기 계단 보이는거 있다있지 와 저거 뭐야 야 플레이어상 멋사뭐야 저거 아 멋은 누가 봐도 멋사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aren Meer택이 왜이렇게 많이 남는지 안쎄요 아니 턱라이 기억했는데 와아 와아이구 뭐야 바란색 순위님 아냐 이거? 아흫! 나 나야 회색이 너무 많이 남아 아니 responsive 그게 뭐가 비슷해 저게 아니면 abusive 비슷했잖아 전장 accepting은 계단이 어디지? 하하하 현재 sells bets 하하하하하하 빅매이 0점이네 빅매이 0점이네 어떻게 하면 0점이냐 0점 내고 있는데 쉽지 않겠다 에이 쉽다 다녀왔다 다녀왔다 빨리 시작해 주시면 안 돼요 타두리 옆에서 홀려지는데 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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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5개다 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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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워지면서 내 기억도 잃어버리는 느낌이야 퀘색 퀘색 어 야 나 잠깐만 이거 지워지면서 까먹었어 방금 어 야 잠깐만 뭐지 수고수고수고 야 잠깐만 내 기억도 잃어버렸어 갑자기 이거 지워지면서 내 기억까지 없어졌어 왜 이렇게 별로 없지 어 뭐야 미친 왜 왜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렇게 였나 어 헷갈린다 이게 헷갈리면 안되는데 어? 야 근데 나 이거 못하면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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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 이전께 훨씬 안아웠음 어 아니야 내가 틀렸어 뭐야 에이? 블럭이 왜 이렇게 안 남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님면 양터리 그대로 주는건데 뭐 다했다 내가 잘못 봤나 어? 이거가? 야 양터리 없어 야 리타 양턴 부터 키웠지 아니 양터리 딸아가 알맞게 주는거에요 왜 양턴 부터 키웠지 어? 맞았네 나 없어 리타는 계속 게임모드 뭐야 저 왜 계속 게임모드에요 하하 아니 플레이어가 아니라고요 리타 게임 모드 하지마세요 아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아니 플레이어가 아니라고요 하하하하 지성지성 SIY 야 저거 뒤집은 것도 신기하네 아니 이거 블랙이 불러서니까요 아니 근데 야 저거 천지 아니냐 어 딱 있어 보일라고 뒤집어서 했는데 틀렸음 틀렸어 미친 아니 뒤집어서 틀렸다니까 이 바모들아 아니지 맞는지 아니 뒤집은 것도 틀렸다고 아 당연히 틀렸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이겼잖아요 맞아 정신적으로 이겼잖아요 뭐야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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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리오 옆모습이네 옆모습이야 옆모습 아 야 진짜 개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 일단은 어 가운데 손가락 나 플레이어가 아니야? 아니 내 핑크라 0점 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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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이 다르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거랑 벽에 그려져 있는거랑 조용해봐요 지금 다 기억이 안나니까 아 조용해봐 아 기억 안나잖아 아 방금 까먹었어 방금 다 딱 설치하려고 올라갔는데 아 까먹었어 잠깐만 나 갑자기 여기 지금 모자가 있었는데 빨리 담아왔어 잠깐만 일단 노란색 이거 왜 남지 자꾸 오 랄랄라 어 나 기억났어 야 공간이 아니야 블록이 아 일단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 나 다한거 같은데 나도 이렇게 한칸 위인가 어 이건가 어 오케이 난 끝났어 어 어 야 저거 나 틀린거임 그러면 이거 지금 뭐야 아 젠장 시간 아 젠장 내꺼 어딨어 내꺼 어딨어 플레이어사 아니 근데 핑뱀님 왜 점수하는거가 내꺼 왜져래 내꺼 왜져래 내꺼 왜져래 야 얼추 맞았는데 와아 나 심기만 하면 됐네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깝네 아니 다했는데 다했는데 내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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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안다는데 한칸 저렇게 안되는데 내꺼는 내꺼는 별로라게 인식을 못한다니까 미클러 미클 나 미클러는 이거 안 보이 와 니누 근데 이게 기억력 싸움보다 이거 소리 들으면서 하잖아? 계속 가면서 와 드립치면서 이거 기억할라니까 오! 아 이거는 쉽지 와 지금부터 이 전설의 꿈 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바래서 찬지 않았어 지금까지 야 방금 날라라멘 거 까먹었는데 뭐지? 야 저거 스크린저 봐봐 내가 지금 저게 어떻게 마리오인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잠깐만 이상하네 빨리야 돼 빨리야 돼 안돼 안돼 너 너 이미 틀렸어 이렇게였나? 헷갈려 어? 이거 뭐였더라? 이거 근데 나의 수익게 해주면 안되나? 뭐야 뭐야 이거 어디 틀렸어 좋아 어? 잠깐만 빨간색이었나? 빨리 해야돼 바람색 내가 지켜봤다 건축하기가 너무 힘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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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완성 전설 1 yeah 막투명치 일본이 나왔습니다 야 Всё와 yes 신난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Shirin 미친다 뭘 짓는 거지? 기억 hadn't 이거 수는이 이거 뭐야 야 저거 너구리 아뇨? 초록색 칸 어디서 나왔어 저것도? 아니 파란색 아가모토였는거야 아 어렵네 와아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그 싸우론 싸우론 아님 싸우론 아가모토였는데 약간 누럴 아니었니? 자 이번에도 잘 맞춰야 돼요 니가 더 궁금해 와 나 지금까지 너 바닥에 설치한거 개빡치네 바닥에 설치했다고요? 네 아군니 아이엠박어요 아 어떡해 근데 바닥에 설치를 바닥에 설치는 다른거에요 난 이거 처음으로 아 어 쿠키 쿠키 좋아좋아 쿠키라고해 이게 어디서 쿠키야 팔레트지 아 파본가 뭐 오케이 발초 야 니들이 그렇게 말하면 맞출 수 밖에 없잖아 발초 발초 초록색 초록색 밑에 어? 뭐였지? 잠깐만 어? 어? 이상한데 뭐야 이거 아니라고? 기억이 사라지는데? 아니 미친 왜 미친 왜 미친 혹시 뭐 안내고라고 아세요? 어? 점프 점프 뛰세요 안 움직여지면 반초 블록 탈차하기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였나? 아 잠깐만 무릎이었지? 좋았어 아 여러분들 무릎에 앉혀도 딱 봐서 알아요 아 무릎에 앉혀도 된다니까 아 쉬워요 쉬워 야 앞으로 때면 뒤로 뛰어다 미친 그럼 다시 뒤로 해서 앞으로 어 잠깐만 잠깐만요 어 펄펙 왜 세게 지르지 예 펄펙 펄펙 아니 맞지 아 일부러 짜릿함 줄라고 한거지 여러분들 보셨죠 아하 이게 쉽잖아요 아하하 일부러 그 짜릿함 줄라고 어? 한거죠 나 나도 비밀 아이디 아 이거 솔직히 안좋아 아니 우리 더위에 맞춰 솔직히 안 봤어요 채티 물음표 친거밖에 안 봤어 아 나 맞췄다 아 나 드디어 맞췄다 이게 어차피 맞추면 퍼펙트라고 뜨기 때문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저거 두번째 누구셈 이거 누구 아니 안 움직여준다고 나 지금도 안 움직여자 이씨 아 물음표가 정삼이야? 아 이건 맞지 아 아니 나는 이거 블럭이 부족해 진짜로 근데 어떻게 처럼이지? 너블이 못하네 너블이 못하네 이제야 왜 어 이컨? iego 자 우어 으아 끊았어 만딩이가 1등 했어 빠른 모드 없어요 빠른 모드 imposs? 빠르지 않아 예순 야 만딩이 축하드립니다 야 만딩이가 1등했네 아 1등인데 이게 그래 전에 만드는 것도 있잖아 agora 내가 2등했다 그래도 개꿀 야 근데 진짜 멋사는 예술 중이야 예술 근데 멋사보다 낮은 애는 누구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바닥에 설치한 사람이요 아버님 바닥에 설치한 사람이요 바닥에 설치요? 과보예요? 네 아니 이러고 있었다고요 아니 0점이래 0점 그리고 앞에 떴는데도 이러고 있었다고요 너블님 갓는다라 쟤 뭐임 쟤 뭐임 넌 메뚜기 아님? 얘 뭐하냐? 와 개멋있네 나는 게임의 중반에 이해했어 어머나 미친 인진이 형 게임 시작했어 오케이 인진이 형 게임 시작했어 저 8판 눌렀니 혹시? 나 3번전이야 좋아 이왕 이렇게 된거 한판 더 맞판 합시다 저게 게임 아우딘 있는데요 리타님 오케이 그거 어떻게 눌러? 나 지금보다 개빡게맘 자 개빡게맘 꼴등 이거 이번에 꼴등 꼴등 지갑비 인정? 오케이 꼴등 지갑비 인정? 오케이 꼴등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아 오케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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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쉽다 이건 쉽다 오케이 오케이 빨강 두개 다운데네 검정 다운데네 검정 다운데네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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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리좀 끄자 빨 빨 빨 빨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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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속고 배로는 예술 예술가 예술가는 배고 예술을 한번 까딱키면 돼 아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블럭 먹으려면 앞으로 내려가야 되는게 너무 싫어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동으로요? 아 떨어지면 아예 들어와요? 아래로 먹으러 가야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떨어? 교장님 혹시 입으로 입으로 건축하세요? 아 안돼 어? 근데 이렇게 해야 잘 건축된다고 김혜님 어 김혜님 지갑비 내고 싶어요? 어 이렇다 제발 화이팅 쟈앍 얌호 아 1등하면 추가점수 있어 아 여러분들 알려주지마세요 저 안보고했는데 알려주는 사람 강태합니다 아 제 너도 저anos 무시하시네 아...진짜 여러분들 그냥BIBci 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여??? 제가 못 외울거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시는거에요? 어 모두 아슬рам스렁 안보자구요 저 이미 await다구요 안돼 Io 저 머릿속에 이미 절 믿으세요 다이아 블록 누구임 저 누구입니다 누가 지랍비 내겠다는 신념 좋다 아하 안알려줘 농담인거 아시죠? 하지만 안알려줘도 돼요 그건 맞지 맞지 뭐야 이거 난 왜 다이아 졌는데? 저거 다이아 왜 졌어 저거 다이아 있어 본 그림이랑 너네가 본 그림이 다른데? 야 진짜 심지어 벗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핑맨이 개그로 가는거야? 야 솔직히 기억 안나가지고 지금 개그로 밀어붙이는거지 응 지각비네 응 지각비네 넝 날고 바쁘게 개이뻐 자아 과연 과연 크림 나와 주세요 와 이것도 쉽다 와 아 쉬워 쉬워 벨이에요 하나 둘 벨이 없고는 아저씨인줄 알았음 틈이 없는 아저씨인줄 알았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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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지? 이거였나? 어? 맞나? 어어어 호로로로 왜왜탱하잠 잠깐만! 잠깐만! 어까지나 말한다! 오직 찍었는데 맞았다.. 오오오!! 와아! 동봉사 미쳤네 여행비 4개짱 마인드 좋아 와 일단 방송을 사랑하는가 매우 좋아요 치열하다 치열하다 일단 핑맨이 빡기면 했어 와 덤벼라 10점 차이 10점 차이 야 근데 저렇게 해도 만약에 핑맨이 이기면 인정 저렇게 해도 핑맨이 이겼어 인정 어 버스도 한번 트롤 했기때문에 와 덤벼라 이 순간에 다른 멤버 한 명이 트롤 또 하겠지? 중력이가 해주겠지? 난 안해야지 야 과연 이번에? 누가 하위권 도전해주겠지? 아아아아 아아 너무쉽다 야 이거 너무쉽잖아 아니 이거 문제가 어느정도 안나오나 아니 빨주노초로 와 빨주노초로 심했잖아 아아 이거 누가 색깔 바꿔놓 반대로 하겠지? 아 아니 이건 다 못맞춰서 그냥 지갑에 확장하자 아 이건 맞지 맞지 아 진짜 그렇게 이렇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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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었다 잠깐만 잠깐만 한칸 뒤 어? 왜 한칸이 남지? 어?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어? 나 틀린거 같은데? 자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안돼 다인 안돼 자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머싹 맞자? 머싹 맞자 머싹 맞자 와 머싹 맞자 머싹 맞자 머싹 맞자 머싹 맞자 머싹 맞자 와 와 무지개네 진짜 야 이 녀석이 날 너무 잘 알잖아 이렇게 예능해버리면 내가 지급비로 거둘 수 없잖아 네? 또 맞지 1등이 안되겠다 1등이 돼야겠다 흐헣허헣헣헣헣헣헣헣 머니깐 또 잠깐만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야 지금부터 1 지금부터 1등이냐? 아 지금부터 1등이냐? 어! 지금 3등이다 제일 못그린 사람이 꼴등이라고 하자 제일 멋있게 며싶게 그린 사람 블록 다 설치해야되고 근데 꼴찌를 해야하는거죠 블록으로 설치해야되는데 아 이거 뭐야 배드 이걸 어떻게 멋있게 그리지? 나 멋있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디어 생각난다 좋아 예능감 살려라 배 예능감 살려라 형 이거 혹시 그 그것도 되나 아까 그 실수로 적은 그 안되겠지 그건? 아니 이 여기 있는 블럭으로 예능감이 살리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능감 할 수 있어 어 어 정말 할 수 있다고? 어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야 이거 관전 꿀잼인데 개어렵네 잠깐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니 여기는 예능감을 어떻게 살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짓고 있는데요 예능감 가만히 서 있으신데요 가만히 서있으신데요 가만히 또 바닥에다 설치해봐요 하하하하 겟모를 블럭 쓰고 뽑아 쓰는 것도 아니고 아 좋았다 예술이다 이거 하하하하 선생님 저 예술정도 됐다며 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해 어 좋아 아 일단 겨털 어 여기서 아 아 아 난 잘했어 난 잘했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잘했는데 주원아 잘했네 야 저거 뭐 저거 다른 블럭 뭐야 저거 다른 블럭 뭐냐 아 다른 블럭은 뭐한 짓 아닙니까 호니까 야 솔직히 이거 제일 못할 사람 누구야 Naruhodou prelim 아 아니 아 いや 채우고 있었는데 아 근데 종료가 내꺼이 맞아 맞아 꼴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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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도 예능이야? 이번에도 예능이야 자 뭐 나오나 와보자 야 이거는 맞춰볼까? 이게 어떻게 개구리 개구리 위에서 볼 개구리에요 아니 이걸 맞출 수가 있어? 이거 이게 위에서 아 어 위에서 가운데 손가락 어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뭐에요 어 오케이 됐어 아 오케이 아 그거 말하는구나 박원님 핑랜 또 예능이에요 어? 여보세요 눈인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지? 에라 모르겠다 이거 기다려 봐요 여러분들 눈을 더 내려 이거 내가 볼 때 노란색깔이 여기서 서버 꺼버린다 박찬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와 다했다 와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옆에 괜히 했다 나 이번에 진짜 기억이 안 났어 아 왜 나 또 1등이야 아 1등 아니다 오케이 수고요 나는 또 1등 올라가고요 1등하려고 하네 자 1등 여행비 수고요 오케이 1등 아니었어 근데? 나 헷갈려서 붙어오는데?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1등하면 지겹비라매 개구리 개구리 개장 지겹비라매 저거 개장 지겹비라매 야 저거 뭐야 블럭 없는거 어떻게 했어 와 개구리 지겹다 실격 실격 리얼비 할까 좋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만디기가 여행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장난이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꼴등 여행비 내게 할라 했는데 이렇게 예능 안이사 예능에서는 이거 거둘 수가 없어 사실 그치 이건 아버님이 내주는게 맞지 혼문하게 닥쳐 왜 내가 내 아 아 흥믄하게 준경님은요 어때요? 아 그거 맞지 맞지 준경님도 맞지 맞지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저희의 기억력 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서 다음시간에 뵐게 안녕 빠이빠이 지금까지 픽셀레이트였습니다 다음시간에 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